자꾸들 못하지마 내 단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방금 내가 만난 것처럼 믿으신 것만 그냥 좋다는 게 없냐 Once after like you and I is worth it like Elves out the old time but yeah You and I is worth it like Once after like I am worth it like 연습을 얼마나 했으면 안 그렇습니까 맞지 사장님 오늘 작품 좀 찍었습니까 하여튼 그림이 좀 나왔을란가 모르겠네 내가 오늘 또 끝났구나 우리 또 킹고잉이 즐겁게 들렀다 여러분 저희가 애프터라이크로 첫 곡을 끌어보는데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몸풀기로 애프터라이크를 이렇게 했고요 다음 곡은 저희가 조금 몸 풀렸나요 친구들 안 풀린 것 같은데 풀렸대요 케이크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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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언니 따라서 키치키치 하면 되니까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면 저희한테 힘이 되는 거 다들 아시죠? 네! 소리 질러! 안녕! 곡 끝나고 이렇게도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러면 키치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곡을 한 번 더 얹어 주시면 강력한 곡이 있어요. 곡은 강력한 곡을 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 곡은 강력한 곡을 지켜보기 바랍니다. 곡을 지켜보기 바랍니다. That's my song 감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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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오늘 자유로운 90s kids 지금까지는 적 없네 커스텀 kids 돌려대는 나의 feed and like it 눈인 대신에 넌 모두 다 like it 나같이는 춤을 다듬다 나의 나를 알고 위진 내 랍다 거쳐볼 수 없이 워낙 미친 그 외교도 일본 모두가 90s kids 우린 오늘 자유로운 90s kids 우린 오늘 자유로운 90s kids 우린 오늘 자유로운 90s kids 저 같이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셋 kid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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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말해줘요 우린 말해줘요 달콤한 말 위에 숨긴 너의 뜻대로 따라가지 아닐 거야 난 똑똑하니까 난 절대 끌이지 않는 곳에 끌려가지 않아 That's my style It's my style It's my style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kids 지금까지 한 적 없는 커스텀 kids 놀라대는 나의 feed and like it 눈인 대신에 넌 모두 다 like it 내가 지금 춤을 다듬다 나의 너의 알고 위진 내 랍다 다 참을 수 없이 워낙 미친 스포 그 누구도 예상 못해 90s kids 우린 오늘 자유로운 90s kids kids 우린 오늘 자유로운 90s kids kids 우린 오늘 자유로운 90s kids 우린 heute 자유로운 90s kid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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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our time 키치 들어왔어요 못들어왔어요 어 못들었다고? 아 여러분 못들었대요 친구들이 춤추면서 키치 키치 해라the 난 듣긴 들어왔는데 못들었어 아 진짜? 진짜 못떨어? 진짜 못떨어? 진짜 못떨어? 아 그러니까 이제 춤추는 친구들이 더 크게 해야 들리나봐요 더 크게 해주실거죠?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좋은데요?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지금 핫한 분위기를 살려서 여자애들의 킹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? 자 혼대 킹카들 가실게요 자 혼대 킹카들 가실게요 자 혼대 킹카 저희 친구들 이쪽 보고 한대요 이쪽에 있는 분들 많이 쳐주실거죠? 어떻게 해주실거에요? 하나 둘 셋 여자친구 쳐주실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와, 왈스 목공사에 리모같이 들었는데 머리부털을 짓거지 누우셔 비치면네 저길 본다. 넷은 손을 바라있네 매우 아름다운 여좌의 하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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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be주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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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자 엔딩 엔딩 어떻게 할거야? 블랙가비 블랙가비에요 아 90개 90개 안녕하세요 잘했어 잘했어 유빈아 이게 이래서 안할 수가 없어요 다들 혼자 기다리시고 지금 호응 제일 좋았어 너 계속 아침만 해야겠다 유빈이 하트 하트 노래가 유빈이 유빈이 또 쉴 틈이 없게 유빈이 순환시대입니다 다음 곡은 유진스 ETA 아세요? 네 이거 다들 신하는거 알죠? 알죠 이제는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아니 물러날 곳 미안해요 세대에 많이 스쳐서 네 다음 곡으로는 유진스 ETA 이제는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저희가 그래도 이번주에 연습을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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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회전을 했어 3회전을 했어 우리만 잘하는데 그럼 유진씨의 망한 ETA가 아니고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보완된 ETA 완전 자른다면 다 한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망한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보완된 ETA 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박수